한국국토정보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원구석 날짜가요. 여기 우리 민주화 이후에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이제 원칙과 법대로를 이야기하는데 이때까지 날짜가 지켜지지 않았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법에 정한 날짜보다도 여와 야와의 협의와 합의를 더 중요시했다 하는 것이 이제 관습처럼 내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중점은 원구석의 중점은 법사위원장입니다. 야당이 국회의장 가져갔으면 법사위원장 갈래대로 당연히 여당에게 이것을 주고 나서부터 협상의 시작인데 이 협상의 시작 물꼬 자체를 트지 않은 것이다. 법사위원장을 여전히 야당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협상의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더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갈래를 깼던 게 21대 국회 민주당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반기에 갈래를 깼는데 이에 대한 여론이 너무 좋지 않자 후반기에 다시 양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대에서 다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은 여전히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큰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사실 의원 수가 의석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검찰 탄핵부터 시작해서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은 속도까지 얻겠다라는 겁니다. 법 통과에 속도까지 얻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에 대한 대응법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건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발휘하는데 전혀 부담을 느껴서 안 된다. 이거는 정당방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때리는 것은 잘못이지만 힘 있는 사람이 때릴 때 방어하는 것은 정당방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야당 폭주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재의 요구권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어차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가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하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이 발휘되는 것을 부담 갖지 않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대해서 재의결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똘똥을 뭉쳐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김민수 대변인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거부권 행사에 더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 이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시작을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규와 이후에 네 분의 대통령, 보수와 진보의 대통령들께서는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이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 통과시켰겠어요? 아니에요. 본인들도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상권분립의 취지 그리고 헌법상 자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통과를 시켜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셨고 자제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행사에 가서 대놓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부권을 가지고 영맹스럽게 싸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이 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짧게 반박해도 괜찮을까요? 이때까지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휘할 만한, 제의 요구권을 발휘할 만한 것들을 참고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이때까지 어떤 국회도 행정부에 이렇게 부담을 지어주는 법들을 강제 통과시킨 적이 없다가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부권, 제의 요구권의 행사의 횟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같은 경우 예시로 많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존경하고 있는 루즈벨트 같은 경우에는 600번이 넘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여당이나 국민의힘 당사자들에게 거부권이라는 말도 쓰지 마라. 이거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어감이 있으니 정식 용어대로 제의 요구권이라는 용어를 쓰라라고 하는데 제의 요구권 잘못된 법안이 올라온다면 100번, 1000번 써도 부담 갖지 않고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딱 마디만 좀 드리면. 잠시만요. 이렇게 가면 평행선을 걷기 때문에 어차피 결론이 안 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평행선을 걷고 있는 상황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단독으로 제출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운영위원장은 원래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자리죠. 그런데 여기에 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 그리고 법사위원장 후보로는 정청래 의원, 과방위원장은 최민희 의원, 그리고 원래 법사위원장으로 거론이 됐었던 박주민 의원은 복지위원장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구장호 사장님, 원래 상임위원장은 보통 3선이 하는 걸로 관례가 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정청래 의원은 4선이고 최민희 의원은 재선입니다. 관례가 깨졌다고 봐야 될까요? 관례가 깨진 게 21대 전반기 국회부터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여야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당시 집권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체를 다 배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도 이미 재선 상임위원장이 출연을 했었고요. 일반적으로는 3선급이 맡았던 상임위원장을 재선도 맡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의 상임위 구성안을 보면 정청래 법사위원장 후보가 눈에 띕니다. 4선 중진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 후보로 다시 이름을 올린 것은 그만큼 법사위를 통해서 입법, 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특히 정청래 의원은 당 최고위원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22대 국회를 이재명 대표 입맛에 맞게 운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했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의 목소리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박성준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안을 전면 거부합니다. 당연히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우리 당의 몫인데 그것을 강탈해서 가져가면서 다른 위원회를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것은 첫 출발부터 틀린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시도하겠지만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고요. 그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 차원에서 일요일인 오늘까지도 여야 원내대표에게 만남을 요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걸 어느 분께 여쭤볼지 제가 지금 머릿속에 계속 고민이 들어서 지금 말이 좀 느려지는데 일단 강성비부 위원장님 돌파구가 마련이 될까요? 아니요 저는요 이번 사항만큼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을 얘기를 드리면 저는 제가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라고 하면 어찌됐든 여러 가지 대안을 좀 세워가지고 협상을 한번 해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1년씩 교대로 한번 해보자라든지 아니면 체계 자구의 어떤 기능에만 한해서 우리가 개선을 해보자라든지 뭐 이 정도의 어떤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 하나라도 더 얻어내는 게 사실 원내대표의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예 그냥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는 사실 여당으로서 너무 무기력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협상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협상에 의지가 없는 것은 민주당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벌써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원구성에 있어서 법사위원장을 죽어도 내려줬지 않겠다라는 민주당의 속셈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아까 이게 법안과 그리고 제2요구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잠깐 있었는데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설립 이래 제2요구권이 발동되고 나서 제2결에서까지 부결된 법안을 다시 한번 올리겠다라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2결에서조차 부결됐던 것을 또다시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정쟁을 위한 정쟁을 만들어가겠다라는 것인데 결국에 지금 민주당은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방탄의 중심이 잡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를 가져가려는 것 역시도 끊임없이 더 빠른 공격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계속해서 제2요구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부담을 주겠다라는 속셈인 겁니다. 이걸 알고도 우리들이 협상에 들어가겠다며 이거 봐본 것이죠. 이건 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저는 대려 상임위 다 민주당 가져가라 이겁니다. 가져가고 니네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그랬었을 때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박수받을 수 있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발동시킨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들 보면요. 이거 민생을 위한 민생법안 없습니다. 여기 정말 다 정쟁용 요소들이 가득한 법안들이에요. 여기 양국관리법부터 간호법이라든지 노랑봉투법 등등이요. 그럼 이런 지금 이런 악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법들을 다 통과시키고 행정부의 부담을 완전히 전가시킨다 하는 것들이 전략이 언제까지 먹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속셈을 명확하게 알고 지금 국민의힘이 대응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20초만 드릴게요. 먼저 양국관리법이 민생법안이 아니고 민주당이 주장한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도 여기에 대해서 통과시켜달라고 같이 성명서 발표했어요. 김태흠 지사께서.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또 간호법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지지자들, 지지자들 중에도 간호법을 통과를 원하는 간호사분들 많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는 기자인 구장 차장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아마 구장 차장께서도 비슷한 감정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가슴 한 켠이 좀 답답한 것 같고요. 우리 국회에 정치가 실종된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치의 본력이 대화와 협치, 대화와 타협인데 지금 대화 자체가 실종되지 않았습니까? 대화를 하지 않다 보니까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 대자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는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당과 원구성 협상을 하지 않고 결국 포기하자마자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치러진 대선에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입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법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소속한 정당과 소속한 구성원을 위해서 입법을 한다면 그걸 지켜보는 다수 국민들은 표로서 심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소수이지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어떻게 대화하고 타협안을 도출해낼 것인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주제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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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